안녕하세요 공대쌤 가족입니다 오늘은 먹고,하고,쓰고 먹카스 100초 리뷰 SNS에서 핫한 물건을 있는 그대로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V라인 리프팅 밴드 리프팅 안 했나? 이걸 하면 과연 V라인이 될까요? 이렇게 이렇게 어? 피도 안 통하는데? 이렇게 기가 나오도록 하래요 오래 하면 좋겠지만 저는 5시간만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일해 놓고 그냥 자연스러운 활동을 하면 돼요 본래 하던 대로 설거지도 하고 이쁘다 이쁘다 어때? 답답해요 답답해 쉴 때도 이렇게 쉬어요? 여름이라서 그런가 땀에 차여요 TV 볼 때도 이래요? 지금 잠시 잠이 들어서 새벽 2시가 됐어요 이제 한번 깨라 볼게요 어떻게 했어? 좀 가늘스러움 하시겠다 진짜? 여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갸름해진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까끗해 잘 때는 못하겠고 한 6시간 내 지금 몇 시간이야? 6시간 6시간 6시간이에요? 갸름해지는 것도 좋은데 6시간은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예뻐지는 거는 항상 아픔이 다르니까 지금까지 에모카스 백초리뷰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쁜 사람은 예쁘지는 형인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